월요일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현재 붉게 보이는 담양과 보온의 가시거리가 100m 아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60mm, 제주는 5에서 40mm, 오후부터 영남 내륙 지역에도 5mm 미만의 적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다가 날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제주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2.7도 등 어제 같은 시간보다 다소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오르면서 서울과 광주,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륙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 일에 참여 deux 한 주 낮 기온이 좁 usted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